Không봉 fotograf 기민이야 너무 못하나, 그게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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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IP 뭐야 잘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마지막 아 마지막 경기로 대표 동선 둘이서 오 야 봐봐 잘했어 오 오 그러니까 이게 방심하면 져요 남을 잡았어 이렇게 되는 거네 이게 여드네 진짜 치사하다 진짜 짜야 오 오 오 잘해 2대 1 2대 1 오 오 2대 1입니다 자 2대 1 마지막이요 영원의 승수다 꼴찌전 이렇게 가야 재밌지 자 꼴찌 박지민 박지민 아니 본인 먼저 하세요 이긴 사람 먼저 이긴 사람이 먼저 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무조건 러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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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지는 사람이어야죠 자 자 마무리 멘트까지 깔끔하게 모자 모자 벗고요 오케이 여러분 오늘 좋은 시간이었지 않습니까? 네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좀 더 가까이 해야죠 너무 멀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안녕 우와 진짜 무섭다 이거 대박이다 이거 진짜 강아와 달래방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rag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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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네가 나보다 더 공들이야 역시 역시 우리 집 아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 대박이야 윤경이 또 요리를 좀 저 저 알지 않나요? 아 저 가끔씩 해줬었죠 윤경이랑 같이 팀하면 좀 맛있는 요리가 나오자 신원윤경입니다 형 뒤에서 제가 되게 생각하는 일단 팀으로 가세요 그럼 한번 다. 가위바위보 누가 누구를 탈 거야? 리오 리오? 야이야! 저만 개인적으로 되게